자 이번에는 뭔가 만화같은거 같아요 만화 애니메이션 뭐 그런거 같은데 예 만환방송에서 봅시다 음 뭐지? 아래쪽으로 내려가라는데 나 이런거 되게 무서워한다고 오 차 차를 만들었어 아이 되게 디테일하네 되게 디테일해요 배기구에 대였어 내가 지금 어 돈뿌려 고마워 디테일한데 여기 들어가도 되는거야? 아 무서운데 잠깐만 내 마음의 안정제 등껍데기를 들고 들어가야되겠어 차아 오 예 오 예 난리 불쌍해 어 하나는 또 이렇게 함정카드 좋아요 아 부들 아 부들 아 부들부들 이렇게 가는거다 아 아 아 안돼 안돼 겁나 똥같애 아 폭탄이 날아오네 두개 던지고 칙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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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가서 물어 아 오오 가능하겠는데 예예예 가능하겠습니다 폭탄으로 제거하자 음 런넨 님문바님 반갑습니다 자 보내 뽀를 쳐가지고 그렇지 따뜻할게요 음 음 음 어 야 어 안돼 아하 왜이렇게 거다른 것들이 많아 에잇 아 낚였네 저거 깃털은 언제 떨어져 제발 제작자님 노 박스다잉 야 손님들이 이상해요 아 아 야 하 던졌어야지 그거를 아래로 살포시 내려놓으면 자 이랬스 벗어 그리고 하나 받아가자 손님들이 쓰레기 쓰레기 무단 투기 아니 아이고 뭐야 이건 또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앗 아 하하하하하하 아주아 음 무적 시간은 그냥 가는거? 아 근데 날개가 큰 마리오 상태에서만 나올거 같아서 아닐 수도 있지만 예 플레인님 안녕하십니까 뿜밍밍 반갑습니다 아 이게 경적이요? 야 되게 디테일 경적도 있어요 경적 디테일 아닌데 어 아 아 아 뭔가 짭조롬한데 짭조롬 아 이렇게 쉽네 날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쉽네요 이거는 가능해 자 여기 이 단거리 도약을 통해서 간다 음 굿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으 오 됐어 됐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탑쌍이야? 어 탑쌍긴가? 잠깐만 잠깐만 너무나도 위험한 탑쌍기입니다 까악 뺑 어웟 어허허 어 괜찮네 어 괜찮아요 어 앉혜서 앉혜서 익숙하다고 에 perhaps 진짜 와 하하하하하하 나도 써먹을거야 땠어 와 이런 생각도 못했다 버섯을 그냥 냅다 갖다 버려버려 아이고야 이건 또 안되네 몰랐네 함정 버섯이었어 됐스 스무스하게 슬라이딩 좋습니다 아 되게 똑똑하다 자 여기까지 온 게 있는데 여기서 골로 가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도 저런 효과만 쓰고 싶네요 순삼이 님 에르메스 님 생선 님 반갑습니다 리듬감이 있네 한나 택 아니야 위쪽이 수상해 나는 야 이것마저도 계산안에 넣은 게 틀림없다 서른 듣는구나 이거 분명히 세 번째예요 오오오오 졸깃다그만 이건 분명히 두 번째입니다 맞이 막은 너무 뻔해 쓰 시 심리학자가 맞는 게 틀림없어 첫 번째 이거 아니거든 와 저렇게 와 대단한데 어떻게 저걸 내가 마지막을 최후까지 아 잘했어 심리전에서 패배했습니다 대단한데 도파를 여기서 묘절을 내자고 불도 계속 나와서 불로 쏴 안돼 우와 이 난이도 뭐지 저 불은 뭐야 도대체 누가 이기나 해볼까 부르르르 안돼 우와 잠깐만 잠깐만 너무 복잡해 야 오 여기서 사절 잉 사절 파이어 계속 쓰면 돼 잉 사절 저리 가 그렇지 그렇지 코파를 격투하는데 오 잠깐만 너무 복잡하거든 자 곧 유지해서 갈래 됐스 고맙소 땡큐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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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46초는 또 뭐죠 아 이거 비밀루트 진짜 아 치사한데 와 나 5분 걸렸는데 이야 되게 장거리 루트였습니다 이거 재밌다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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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로롱 이거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